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보고 느끼는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자유지를 찌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간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꼬이고 꼬인 일들을 순식간에 다 해결해 보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인격적이며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너무도 복잡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또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이용해 보겠다 그래가지고서 정성스러운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단체로 통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위를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행할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무슨 교섭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법칙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기꺼이 그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빛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우린의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밝히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른받은 자들, 주 예수께 부탁받은 증인의 삶을 아는 이들은 저들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데서 그 땅이 뒤집어지고 이 교회가 뒤집어지고 부흥집회를 통해서 뭘 나당 뒤집어지고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라 하신 일이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쓴 그런 죽음을 무릅쓴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성도의 자세인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록 유대인들에게 결국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결박되었지만 이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 동족, 이 유대인 군진들에게 결국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 이 공예에서도 복음을 외쳤고 더불어문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외쳤어요. 무조건 로마의 천부장에게도 말하고 벨리익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바 왕에게까지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외친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 유대인 모두, 그 유대인 핵심 단체 모두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심지어 로마의 정부에게, 또 헤롯 일가에게 아무튼 이 세상 모두에게 다 이미 말한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증인된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이미 선포하고 외쳤으나 더 이상 설득과 선포로 되지 않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 사건을 심판받기 원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렇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고 잡힌 지 결국 2년이 넘어서에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야마 결국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을 통해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남은 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누구 누구 누구는 남아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 이걸 붙들고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남은 자로서의 삶인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물리적으로 잡히는 그렇게 제한은 없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누리고 싶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자기 욕심에 갇혀 욕심에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항상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사명은 늘 뒤로 미루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사업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매일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사명은 교회와 목사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떠넘겨버리고 착각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마음은 찝찝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헌금 대신 갖다 바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을게요. 일해가면서 스스로 그냥 스스로 심리를 안정하고 위로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받던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서 또한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그 증인된 사명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이 사명을 위해 바울처럼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성도의 사명이고 그런 길을 걷는 자들을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남은 자의 삶 증인이여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27장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케도니아의 사람 마케도니아의 대사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 그러니까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이 아드라무떼노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드로아 있었죠? 드로아 터키와 마케도니아의 겹첩경 지역 드로아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 배가 로마로 직접 가는 게 없으니까 거기로 가는 배, 쭉쭉쭉 걸쳐가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지역, 터키 지역의 무라라는 쪽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정이 아주 순탄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의 길이 거기를 가는 길이 도대체 가라고 했던 길인지 말라고 했던 길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권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지도를 잘 참고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무라라는 항구에서 출항을 했는데 지중해의 아주 심한 바람 때문에 진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섬으로 갔죠. 살모네라는 동쪽 지역에 와서 또 겨우겨우 항해를 해서 중간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이 생기고 파손하고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떠나지 말자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선을 할 수 있으면 항해를 할 수 있으면 여기 미항을 떠나서 크레타섬 서쪽에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그랬습니다. 아마 미항에는 별로 재미있는 게 없었나 봐요. 베닉스 속에 또 재미있는 게 많았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호성을 맡은 백부장 윤리온은 바울이 말해주는 충고가 아니라 선장, 선주 또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참된 진리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뜻은요. 분명히 보편적으로 어떤 온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다수의 의견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투표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부르심이 분명한데 그걸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 혼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사실 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 있죠.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다수가 되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보여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이것을 쉽게 가고 편하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내가 말해 미니멈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지쳐 쓰러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고 모임에 나와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그 사역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뭐가 좀 빈 것 같다 해서 교회의 일을 만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떠맡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사여 너무 사람 세워가는 게 힘들다고 해서 이걸 놓아버리려고 하고 어떻게서든 편안하게 가려고 하고 어떻게서든 피해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레타섬 서쪽의 베닉스로 결국 무리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시작을 딱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풍이 싹 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봐라 이거 얼마나 정말 우리가 때를 잘 맞췄냐 이러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중해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육지를 끼고서 이렇게 쑥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큰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 배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해안 쪽으로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채 그냥 풍랑이 끄는 대로 표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최악의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불렀겠죠. 부르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4일간 햇빛도 별빛도 달빛도 못 본 채 열 나흘 동안을 광풍에 밀려다녔으니까 이거 완전히 사람들이 거의 죽음의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바울도 어쩌면 생각하기를 이제 정말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바울에게서 그가 부른받은 사명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서워 말라.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너로 인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은 하나의 숨을 쉬는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야 여기가 끝이 아닌가 싶은 그 불안함 속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멜번시티 교회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 무엇보다 다른 게 강단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역사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쩔 땐 숨이 막혀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로 인해서 전하는 말씀들과 또 이렇게 성경을 살펴간을 통해 참으로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용기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막 내가 죽겠는데 가끔씩 생각지도 않은 그런 데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유초등부 교사님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린 건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여기저기서 또 보고 듣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이런 역사적인 연대기적 성경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도움이 되고 있고 정말 다른 곳에서 잘 들을 수 없는 참 소중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격려도 해주시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게 과연 먹히나? 이게 이 세대에게 먹어올까? 막 고통스러울 때 숨통이 탁 트이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치 바울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저희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더욱 담대하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그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이 품은 사명 때문에 그 배 속에 있는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 목숨을 걸고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의 때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길 속에 먼 곳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가 숨통이 트이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멜본시티 교회의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이 사명을 분명히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힘내십시다. 그래서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합니다. 바울아 두려움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너만 열애시켜줄게. 너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너만 살려낼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가 붙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한 더불어서 너의 사명으로 인해 너와 같은 길을 가는 이 자들도 지켜줄 거다. 그 목숨을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리더들 그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이리일비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걷는 길은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걷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길을 우리가 꾸준히 걸어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약속을 믿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내가 이런 지경에 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풍랑이라도 좀 잠잠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알겠는데 지금 계속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이 2주 동안 그게 그냥 멈추지도 않았고 2주 동안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여 불러가면서 어쩌면 이걸 멈춰달라고 했을지 모르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광풍의 기세가 아주 등등해서 전부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온 그곳에서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고 또 놀랍게도 바울은 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자신있게 주변에 지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리라고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심히 상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럴 때 이 말씀, 이 사건을 잘 깊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냐, 최고냐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작은 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격지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비록 그 과정이 최악의 연속이든 최고의 연속이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최악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신정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신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십사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느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괜히 무슨 음성 듣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그런 게 아니고 헤매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말씀 붙들고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자녀의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아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말은 지금 어떤가 자신의 태도를 좀 잘 되돌아보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지 아니면 늘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지 좀 차분히 들어보십시다. 바울에게 보이고 느끼는 것이 만약에 믿음의 온도계였고 기준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에게 다가온 너무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의 연속으로 인해서 이미 자살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철저히 저주하고 원망하며 배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보고 만났던 상황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온 민족이 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보고 느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나의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자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든지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건물 빌딩에다 습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툭하면 믿는 교회 안의 사람들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말하는데 믿습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있습니까라는 그 믿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무슨 이론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기에 그 고통과 연단의 순간순간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직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으나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 라고 하면서도 늘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느끼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고 싶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현장은 너무도 외롭고 두려웠으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 따라 말쯤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